아까부터 눈 마주치는데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석진씨가 눈 마주치는 거 좀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쳐서 석진씨는 눈이 그윽하세요 아 그래요? 저도 사람 눈 잘 못 마주치고 그래서 사람을 못 마주치고 근데 나 장은씨 인트로 때 그 정국이랑 호이 좀 부러워 둘이 이렇게 올라오면 서로 눈 마주치고 아 어깨 덮나고 딱 하더라고 정답 한번 갑시다 네 휴가를 딱 쳐다봤는데 휴가가 아 나 진영 안해봐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두런 떠돌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게임하면서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 자 한 명씩 들어볼까요? 자 휴가부터 들으시죠 이걸 이렇게 자 같이 들어가야죠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너에게 이 삶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주 훌륭한 신곡을 한 편히 했고 아니 이거는 와 공개 촬영 당기구이다 야 이거 다 들어야 돼 그냥 이거 야 공개 촬영을 한다고 몰랐어 아니 이거 지금 눈물 타임이야 강제 눈물 타임 한 사람만 부끄러워는 모르겠는데 듣는 모두가 부끄러워 와 공개 촬영 당기구인다 와 바로 저는 아 나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진영의 얼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5년째 5년째 얼굴 자 그럼 뭐해 얼굴 많이 했으니까 5년째 얼굴 얼굴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에 없지나 저는 진영의 그 게임하는 모습을 좋았네 오 오 어떤 면에서 좋아 오 정말 말할 게 없나 오 게임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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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건 보통 추천해주기 인사 안달하신 근데 게임할 때 잘생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게 합쳐져서 아 셋 때 아 셋 때 그럴 수 있지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 게임 할 때는 민낯이니까 이거 그저 표정관계가 잘 안 돼 슈쯔스런 아 그리고 게임할 때 같이 게임해보면 아는데 되게 다정해요 오 절대 화를 안 냅니다 내가 진짜 못하는데 무슨 일터지 내가 진짜 못하는데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화를 안 내더라고 나도 화를 안 내 내가 진짜 못하는데 내가 분명히 못하고 있는데 화를 안 내 아 못할 수 있죠 오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좀 진정 화 네 게임할 때 화를 안 낼 수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칭찬을 해줬네요 다 통수로 합쳐서 인성이 좋다 아 인성이 좋다 잘 정리했어요 얘는 뛰어나요 뛰어나구나 아 저 진이 형은 그 원래 올해 목표로 좀 더 어리게 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만 올해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야 잘해 네 눈을 봐요 알겠습니다 재활도 잘하고 네 어 앞으로도 잘하자고 힘내자 윤기야 잘할게요 오케이 네 야 올리브유는 기름에 잘 안타냐? 아니 올리브 불에 잘 안타? 당연히 안타죠 올리브유는? 네 왜? 등리도 아니고 올리브유 부셨어요? 응 왜 반짝반짝 걸리지 근데 올리브유 뿌렸죠? 아니 종예 뿌렸어 종예 아까 그 종이 다 탔잖아 반짝반짝한 뒤 아까 그 종이 다 탔어 그쵸 봐 그게 이제 내 욕심이었겠거니 해서 좀 후회해서 애초에 너가 노력한 결과물들이 이만큼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으면 모를까 너가 이미 이룬 것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굳이 그런 거에 대해 이런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을 냈으니까 예전에는 홍대에서 그 버스킹하는 분들을 봤는데 예 그때 저희 노래 가지고 나 지금 눈 맞췄어 저기 푸소리났을 거랑 뭔가 좀 정정인 저자 나보다 봤는데 영웅이 딸다고 한번 얘기하면서 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길을 이런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반 넘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 한 번 더 넘겼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허허 이렇게 웃은 거예요 하, 죄송합니다 너가 요쪽에 있었잖아 요쪽에 있었던 사람이 나랑 슈가 형이랑 진영이 왔나? 너가 뭐였어? 이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가 나 지금 눈물을 췄어 풋 소리 났을 거라 정적이 있다가 나보다 봤는데 영웅이 날봤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자리라서 더 긴장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한, 사실 팬분들도 안 만나고 이게 한 2년 가까이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더 힘들어진 거 같아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밖에 날아서 사람 보기도 해요 심지어 앞에 안 돼 계신 분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대통령, 사무총장, 의장님 이런 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백지관 있을 때 사무총장님이랑 눈이 많이 쳤었어요 그럼 더 백지되지 미안하지만 어차피 상대로 못 알아주셨어요 근데 할 수 있어 You got it 나는 잘 할 수 있어 누구보다 나는 잘 해낼 거야 바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뭐야 아, 이래서 진짜 신발 잘 만든 발명품이라니까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발이 몇 년 정도 나는지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나 여기까지 있나요? 가르쳤어요 내일인가? 오늘 또 태풍 온다고 그래야 돼 내일인가? 태풍이 직격탄으로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 하나를 한결에 올 수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태풍이야 아니면 조나기냐 나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바라돌이 깼지 너는 난 진짜 뭐 했을까? 너는 연기하고 있겠죠? 뭐 했을 수도 있지 뭐 연기했을 수도 잘 됐을 것 같은데 어 남이 형 그거 끝났냐? 아 치킨데이? 뭐야? 식당이 없어 난 저탄, 저탄수화물 식당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조기고 나 스마스마스 더 많았어 낚시를 배 타고 가셔서 하실 분 계세요? 소화 안 드네요 car 소화 안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